한진해운이 세계적인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로스사로부터 최우수 선사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이 상이 시작된 이래 연이어 최우수 선사상을 받은 곳은 한진해운이 최초입니다. 미국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에 올라있는 로스사는 1997년부터 매년 자신들이 이용한 전세계 해운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종합평가해 최고 선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1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크스버러에서 상을 받은 정윤한 한진해운 미주 본부장은 고객에게 한진해운의 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 편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